그냥 가면 되나요? 시끄러운 것만 떼면 다시 가니라 조금만 목소리 출해 겉누나 겉부부TV의 겉누나 겉부부 남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저희는 오늘 충청북도 영동 송우 관광지를 가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오고 싶은 곳이어가지고 9월달에 미리 예약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약을 하셨나요? 성함은요? 혹시 손수레 사용하시면 바로 반납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냥 가면 되나요? 가세요 그러면 수레를 끌고 가면 돼 할 수 있어? 어 여보 여보 나 태워줄래? 수레를 한번 타보려고요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수레를 한번 타보려고요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어 덥다 오 날이 많이 더워요 도라이 같아 도라이 같아 아 야 야 야 야 짐이 왜 이렇게 많냐 야 야 야 야 야 여기가 오늘 저희가 묵을 받기입니다 자 자 음주 텐트 먼저 해볼까? 왜 저래?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럼 그럼 오늘 잠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방이지 뭐 조만요 이번에는 잘 칠 수 있겠지? 응 왜 이렇게 던지냐 제가 나중에 솔캠을 또 혼자 갈 계획이 있어서 혼자 해보는 거예요 솔캠을 언제 가려고? 비밀이에요 저 보이면 맛있는 거 주세요 전 요리를 못하니깐요 이거 맞아? 몰라나 또 시작이네 저건 이거야 이거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전 approve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오예 완성! 제 집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이크라 텐트를 들고 왔어요 이거를 사고 계속 각방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아늑하고 좋아요 이거는 여자들이 또 치기가 엄청 편해요 한 친구예요 이게 아니지 맞는데? 맞아 이건가? 맨날 아니지 아니니까 아니지 카메라가 언제 몰카처럼 이상한 거 찍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미소를 보여야 해요 어디다 치지? 여기도 해도 되잖아 그냥 가운데도 여기 앞에서 놀아도 되니까 오늘은 시에라 오또 마가타 가져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펴 이거 곰팡이 안 쓰겠나 모르겠어 이렇게 컸다고? 그냥 너 비켜봐 어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안 치지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어 왜 눈치를 봐? 왜 눈치를 봐? 사람이 너무 많아 야 고무줄게 다 늘어난 것 봐 이건 몇 년 됐어요? 텐트? 이건 몇 년 됐어요? 텐트? 이거가 고무줄게 얘도 거의 뭐 같이 야 이거 어떻게 캠핑 시작할 때부터 있었어 10년 얘도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팔려고 했는데 단종이 됐다고 해서 파이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 고르면 이게 너무 높은데? 됐어? 응 여기서 이렇게 돌자 이거 가리고 응 역시 3짜리 완성입니다 저는 여기서 혼자 자고 군주는 여기서 이따가 텐트 갖고 들어갈 수도 있어 텐트 여기 못 들어와 파닥 파닥이 아니라 파닥 피칭 끝 ilk 아직 너무 더워서 옷을 갈아입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Pap 피칭 DIRECTOR 양의 mano 바라맨 itar 한 잔 할까? 얼마 만에 먹는 맥주야? 이거 4개월 오늘 한 잔 하겠습니다 맛있어? 개맛있지 강냉이 먹을래? 어때? 형이 강냉이 맛있네? 잘 거 같다 맛있어? 저는 이제 낮잠 타임이어서 들어가서 좀 자고 나오겠습니다 태정이 혼자 놀고 있을 거예요 재밌게 해드려 겁쟁이인데 알았어 태정이 믿어보세요 잘 자라 배고파 배고파 한자라도 밥을 먹어야겠어요 준비 오늘 온주가 준비한 게 컬입니다 컬이 난 여기가 붙어있어서 크게 얘기를 못하겠어요 제가 저번주에 말문이 틀렸는데 말을 못하겠네 출발 완성입니다 아이고 배고파 오시고 똑같은데요? 인도식 커리스피에서 먹는 거랑? 그늘도 하프다 앉혀도 될 정도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 마저 먹고 한번 둘러봐야겠어요 뭐가 있는지 눈은 잘 잡고 있고 빨리 일어나라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 여러분 김치님이 제작을 하셔가지고 선물로 주셨어요 쓰레기 원래 목적이 쓰레기통이래요 쓰레기통으로 쓰기 좀 아깝긴 한데 한번 이번에 처음 한번 써보려고 안에 물청소가 되니까 잘 쓸 것 같은데요 슬픈 쓰레기 이렇게 기회 한번 보자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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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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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 식수 취약기 이거 어렵네? 어려워? 응 이게 어렵다고? 유피티인데? 아니 유피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 아니 수라는 내꺼 따로 해가지고 찍어 먹는 건가봐 아마 믿어 자 재료는 버섯들 청양제 면은 안 먹을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써몹니다 오늘 근데 요거는 사실 집에서 제가 많이 썼어요 미니 두부 한끼 한끼를 먹기 때문에 쬐끄만 두부를 사왔어요 이 두부는 저 밀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넣고 끼끼를 제거해야 된다고 해갖고 티슨타올로 제거하겠습니다 밀키트인데 거의 요리 수준인데? 피가 많네요 센불 오징어 소스 음료맛 소스 참기름 20분 짬로 소스 memang mui mui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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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스가 없다! 미안해요 윤주야 요리하시는데 방해했네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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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맛있어 그치? 이거 이따 밥 대장 먹자 아우 맛있어 다 뜨거 어부가 좋아하는 맛이네 두덕 맛 음식 음식을 성공을 했네요 이게 음식인지 밀키튼지는 모르겠지만 맛있는데? 그래도 두부를 하나 추가했어 요리하는 거 아니야? 인정해 주시겠지? 그건 요리야 나름 공부한 거예요 억울해 뭐야? 억울해? 역사 공부하듯이 매뉴얼을 보던데? 맛있어 은조야? 어 맛있어 야채가 많아서 좋다 아 나도 싫어 아휴 여기 내 꼬치 아 아 아 아 거기에? 아 아 귀여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혼자 다닐 수 있겠죠? 나 혼자? 응 그럼 사람들이 안 봐 저쪽 은주 보려고 영상 보시지 맞나요? 맞아요 철거지 다 하고 2차 아 아 오늘 생각보다 되게 먼 곳에 왔더라구요 피곤하지? 아니? 졸려나? 졸려나 오늘도 오늘 박지도 또 성공적으로 근데 이게 사람이 근데 많네요 아 시끄러운 것만 빼면 정치도 굿 단풍이 좋았을 때 왔으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하는 그게 좀 아쉽다 여기 단풍이 피어? 여기 엄청 이쁘잖아 그거를 유명하는 곳인데 너무 일찍 왔어요 제가 여기에도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고 그리고 여기 사이트 밥앞회가 산책로거든요 사람 계속 원숭이 마냥 먹는 거 쳐다보시고 그럼 왜 놀리지 맛있는 거 먹는다고 다음 가는 곳은 어디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뭐 어디 예약해놨어? 예약 없어요 이제 그래? 예 쳐다봐야죠 너무 시끄러 저희 오늘 빨리 자는 게 상책일 거 같아요 취해서 자야 될 거 같아요 기막에 끼고 그러면 오늘 저희 마무리 잘하고 좋은 꿈 꾸러 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아침밥 있니? 네 있어요 내일 외국 스타일로 준비할 겁니다 이제 저희는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몇 시야? 자러 가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아니라구나 네 저기 다시가 아니라 조금만 목소리 들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 조금만 더 고맙습니다 제 입장 입장 선생님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바삭크림 스프랑 미네스트로네스프 매운 거야? 토마토스프 컵인줄 알았더니 토마토스프 뜯어먹는 거야? 어 좋지 여기 되겠다? 응 흔들려고 했는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엄마는 처음 먹는다 저 새끼 또 운집받는 쪽으로 갔다 오겠어 이거 뭐 해? 그래? 지금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더 놀다 가고 싶은데 태종이가 벌써 촬영을 다 했네요 다른 데로 들렸다 가야되나? 뭐? 고장 났어 이거 고장 안 났어 안 돼 야 설명해줬지 제대로 안 했구만 눌러서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알려줘야지 뭐야 알려줬잖아 몇 번을 알려줘야 돼 아 이건 안 알려줬다니까 생각을 해봐 뒤집어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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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손님 왜 이렇게 못해요 근데 손님 아닌데? 니가 손님 아니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아.. 이렇게 하시면 티 만들어요 위에 허리... 뭐야, 뭔가 이상한데? 아니야 아니야 반만 있어 반만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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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왜? 꺼꾸려면 어떡하냐 아... 여보가 뒤집어 말린 줄 알았지 내가 다시 뒤집었어 야 꺼꾸려 원래 그냥 해 아니야 꺼꾸려야 왜 이렇게 꺼꾸려도 돼 놔 저거 접어 아! 폭력 금지 폭력 멈춰! 아휴 도와줘 또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척척 잘해요 허리 씻고 초보가 아니기 때문에 땅바닥이 안 내려놓고 그냥 합니다 초보였을 때는? 초보였을 때는 뭐 바닥이 내려와서 10분 걸렸지 안 된다고 여보 찾았겠지 이제는 뭐 무릎 파괴되고 척척 잘하잖아 봐요 마무리까지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딱 얹어주면 오! 좋아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달려야 돼 하하하하 도저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포기 포기 하하하하 여기 그렇게 가면 안 돼 네 바로요 잠깐만 통화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게 까지 안 걸릴걸? 그래? 다음 저기 목적지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또 멋진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갈게요 여보 탈! 안녕 안녕 가야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